이번 사연은 스니님이 장만한 아파트를 뺏으려는 오빠 부부, 오빠 부부를 편들던 엄마까지 응징을 해주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사이다 사연인데 더 사이다 후기도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결혼하기로 한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은 내년쯤에 할 예정이에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저에게는 오빠 하나가 있는데 제 아파트를 뺏으려 했다고 해야 하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의 차별 속에서 자랐어요.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엄마였죠. 엄마까지 오빠와 새언니 편을 들며 저를 치사한 사람으로 만들더군요. 엄마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고아인 편이 낫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아빠에게 말씀드려서 한번 뒤집어 놓을 생각도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되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노느라 바빴던 20대의 나이에도 저는 열심히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개인 용돈을 쓰며 살았어요.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는 제가 저축한 돈과 대출을 합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원 월급만큼도 안 나왔지만 지금은 최하 700 벌고 있어요. 남친과 데이트할 때 쓰는 돈, 친구들 만나서 쓰는 돈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전부 적금에 돈을 넣으며 살고 있어요. 저는 옷이나 악세사리 같은 것은 비싼 것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싼 것들도 저에게 잘 어울리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꼭 비싼 옷이 제값을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좋은 나이에 예쁜 옷도 입고 비싼 돈 주고 산 것들로 치장도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덕분에 독한년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이 없다고 해서 멋을 부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암튼 저는 그런 것들보다 돈 모으는 재미가 더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서른이 되었을 때 저는 1억 5천이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이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통장들을 부채처럼 손에 쥐고 부채질을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남친도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서로 대단하다고 축혀세워주며 만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제 자신이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제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멋도 부리고 적당히 허세도 부리는 친구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아파트를 얻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내 명의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야 했는지 말이죠. 오빠가 제가 어떤 노력으로 아파트를 장만했는지 안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을 거예요. 오빠와 똑같은 새언니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고민을 공유하는 사이트에 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새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글 올린 거 아가씨 아니냐길래 맞다고 했어요. 오빠 부부를 이런 식으로 욕을 먹이니 속 시원하냐길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욕을 먹으니 좀 느껴지는 바가 있냐고 물었는데 새언니한테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거죠. 제 글을 새언니가 읽어봤다면 제가 어떤 심정인지 알 거예요. 게다가 오빠 부부를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비난한 걸 가지고 그렇게 화가 나서 씩씩대는 새언니를 보니 언니는 인간으로 살기는 글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새언니는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들을 들먹여가며 불쌍한 척을 하길래 자식을 수단 삶는 엄마가 정상이냐고 계속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카는 언니 자식이기도 하지만 내 조카도 된다고 말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사랑의 대상일 뿐 언니와 오빠의 막 돼먹은 행동에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큰 걸 바란 건가 봐요. 저는 오빠와 여섯 살 차이가 납니다. 새언니는 저보다 세 살 많고요. 오빠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은 집을 해주셨어요. 역세권 비싼 아파트 같은 집은 아니어도 집 걱정 없이 신혼을 시작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오빠는 방 세 개짜리 빌라에 살고 있고 톰벌이도 그 나이 남자들이 버는 만큼 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언니는 결혼할 때 이천 들고 온 사람이에요. 그 돈의 출처는 정확히 모릅니다. 언니가 모은 돈인지 언니 친정에서 지원해준 돈인지는 모르겠고 그게 저한테 중요하지도 않아요. 저는 계속 청약을 넣었고 청약이 당첨되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했던 아파트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인데 직장과 거리가 좀 있어서 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저희 부모님만 알고 계셨고 저희 오빠에게 제가 말한 적은 없었어요. 엄마가 오빠에게 말해서 오빠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돼요. 한 달 전에 오빠와 새언니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둘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로 한다는 얘기가 제 아파트에서 살겠다는 얘기였어요. 새언니가 신도시 아파트에서 너무 살고 싶으니 제 아파트에서 살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이 교육을 위해서도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점점 크고 있는데 이런 빌라에서 계속 사는 것도 그렇고 동생 덕 좀 보자는 얘기였어요. 저는 생각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세입자와 계약기간이 아직 좀 남아있다고 나는 월세를 계속 놓을 생각인데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죠. 저는 오빠와 새언니가 제 아파트에 들어와 살겠다는 게 월세든 전세든 세를 내고 들어와 살겠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남매여도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오빠는 남매 사이에 월세는 무슨 월세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빠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오빠와 새언니는 그 집에 그냥 살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빠나 새언니 말투로 봐서는 살면 안 되겠냐가 아니라 살겠다 였습니다. 이걸 나한테 통보한다고? 너무 어이없었죠. 새언니는 전화를 해서 조카까지 들먹이며 그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았고 이번 계약이 끝나면 내 신혼집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거든요. 새언니는 제가 너무하대요. 도대체 뭐가 너무한 거냐고 했더니 이유는 말 안 하고 그냥 제가 너무하답니다. 오빠와 본인이 저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냐는데 두 달에 한 번이나 만나는 사람이 저에게 잘해줬으면 얼마나 잘해줬을까요? 내가 조카에게 쓴 돈이 더 많을 거예요. 그건 제가 제 생활비 줄여가며 조카에게 쓴 돈인데 도대체 저에게 뭘 그렇게 잘해줬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한동안 오빠 부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바쁘기도 하고 이런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라 그냥 저러다 말겠지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 엄마가 나서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역시나 엄마는 저 어렸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저 결혼할 때 아파트 좋은 거 해줄 테니 그 집을 양보하라는 엄마. 엄마의 말을 들으니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엄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까지 오빠와 새언니가 엄마를 얼마나 들볶았을까 엄마가 저와 오빠를 차별해서 키우기는 했지만 이 정도까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저는 단호하게 싫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2년 전을 하면서 남매끼리 사이좋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남매의 사이를 나쁘게 만드는 게 엄마란 사실을 저만 알고 있었나봐요. 엄마가 그런 말을 하고 난 후에도 오빠 부부에게 계속 전화가 오는데 새언니는 이상한 쇼까지 하더라고요. 누가 복도에 있는 것 같아서 무섭다. 누가 벨을 누른다. 이러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가 왜 그 타이밍에 나오는지 새언니 말이 아파트에 살면 이런 무서운 일이 없을 것이랍니다. 새언니가 사는 곳이 빌라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며 조카의 안전 문제가 걸린 일이라더군요. 그때 든 생각이 아 새언니의 지능이 이렇게 낮았나? 딱 이거였어요. 진짜 아무거나 갖다 붙이고 내 사랑스런 조카이자 자기 아이를 수단 삼으려 하는데 욕이 안 나올 사람 있을까요? 이런 사람한테 언니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싫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올까봐 급히 전화를 끊고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나 언니나 나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거 구걸이다. 아니면 강도지시고 잘 생각해보자. 내가 오빠한테 내 집에 공짜로 살게 해주면 월세만큼 오빠한테 돈을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부모님한테도 그만큼 돈을 주지 못한다. 근데 내가 오빠한테 그만큼의 돈을 줘야 하는 거냐? 그렇게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던지 알아서 해라. 부모님이 결혼할 때 집해줬으니까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고 오빠 장인 장모에게 구걸해봐라. 했습니다. 오빠는 처가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더군요. 나는 오빠 동생이고 처가는 부모님인데 당연히 이런 말은 부모님한테 말하는 게 더 편한 거 아니냐? 했습니다. 오빠는 또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남매고 혈육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할 말이 없어 전화 끊었습니다. 며칠 후에 새언니가 제가 고민글 올려서 자기가 욕먹었다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에게 욕을 하길래 그 사람들 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왜 오버하냐고 했죠. 남매끼리 치사하게 구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네를 그렇게 욕먹인 게 그럼 자랑의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럼 생각을 바꿔 해보라고 댓글에 언니랑 오빠 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면 모르겠냐? 언니와 오빠는 그 도둑놈 심보에서 나오는 정신나간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 했습니다. 새언니는 제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겠다고 하길래 다른 건 몰라도 언니네보다는 잘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언니처럼 자기 아이까지 수단으로 삼는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고 차분하게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말하고 있는데 말소리가 안 들려서 전화기를 보니 전화는 이미 끊겨 있더라고요. 엄마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새언니가 엄마에게 전화해서 울며 불며 오빠와 이혼한다고 난리를 합니다. 네가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러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나서 오빠랑 새언니가 내 집에서 공짜로 살겠다는 게 잘못이지 내가 그걸 거절한 것이 잘못이냐? 했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오빠와 새언니가 양심 없는 소리하는 걸 혼냈으면 될 일이었는데 엄마가 오빠를 두둔하니까 일이 이렇게 커진 게 아니냐? 했습니다. 딸령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말이라고 하시길래 그럼 아들놈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 집이나 뺏으려고 하는데 그건 소용있는 놈이냐? 했더니 엄마는 또 인연쩌년하면서 욕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빠도 있는 데서 말해보자.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아니면 오빠랑 새언니가 잘못한 것인지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해보자 했습니다. 나는 꼭 아빠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거지같이 동생 집을 뺏으려 드는 오빠를 편들면서 나한테 욕까지 하는 엄마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건지 말이에요. 엄마 하는 말이 아빠 속상하게 그걸 왜 아빠한테 물어보냐 하더라고요. 나는 꼭 물어볼 것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나와 오빠를 차별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차별하고 있으니 억울해서 아빠한테 물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빠랑 새언니는 동생 집 뺏으려고 혈안이 돼서 엄마한테 별의별 정신 빠진 소리를 다 하는데 나는 오빠랑 엄마한테 이렇게 당하면서 아빠한테 내 편 들어달라는 소리도 못하냐고 했죠. 그리고 새언니가 이혼 어쩌고 하면서 엄마 협박하는 거 어디 시어머니 어려운 줄 모르고 그따위 행동을 하냐고 엄마가 오냐오냐 하니까 그런 거라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아빠에게 진짜로 말하고 싶네요. 아빠가 알면 아빠 성격상 너 내가 이혼하던 말던 살고 있는 집도 내가 해준 집이니 나가서 독립해라 하실지도 몰라요. 아무리 남매라 해도 인생은 알아서 사는 건데 마흔 넘은 오빠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빠는 제가 치사하다고 말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남에게 공짜로 제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면 해줬지 오빠에게 공짜로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오빠랑 새언니가 지금 제 옆에 있다면 이 거짓년놈들아 이렇게 욕해주고 싶네요. 상황 봐서 아빠에게 말하게 되면 후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거지근성에 자식을 수단 삼으려는 저희 오빠 때려주고 싶다는 일신사님 말씀에 속이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결국 아빠에게 다 말해버렸어요. 아빠는 그날 전부 다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갔거든요. 오빠네가 오자마자 아빠는 소리부터 지르셨습니다. 아빠 말씀이 자초지종을 듣고 화를 내도 내야 되는 건데 이건 뭐 들으나 마나 라고 하면서 너희는 내가 해준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힘없는 동생 들복 가서 뺏으려 들면 그게 뺏어지냐고 너희는 고모들이 한 짓을 고대로 하고 있다고 고모들이 결국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보고도 모르냐고 하셨습니다. 저희 고모들이 정말 못됐거든요. 고모들 때문에 저희 부모님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는 고모들 같은 인간이란 말은 정말 심한 욕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고모들이랑 오빠를 비교하면서 엄청 소리 지르셨어요. 엄마는 그러다 쟤네들 진짜 이혼하면 어쩔 거냐고 땡땡이 불쌍해진다고 했는데 아빠는 엄마도 엄청 혼냈어요. 고모들한테 그렇게 당했으면서 당신도 정신 못 차렸나 보다고 저런 것들이 부모인 거 자체가 내 손주가 가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세언니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해준 집에서 나가고 집 다시 아빠 명의로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오빠와 세언니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아빠가 너무 흥분해 계셔서 저는 별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빠 부부와 엄마에게 진짜 독한 소리 해주려고 준비해간 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말만 했어요. 우리 집에서 아빠랑 나만 정상인 것 같다고요? 아빠가 오빠와 세언니를 혼내고 난 후에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오빠네 부부 진짜 이혼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웃긴 건 세언니가 저희 부모님한테 더 잘하고 있대요. 반전이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빠는 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말을 하지 왜 혼자 그렇게 소가리를 하고 있었냐고 저에게도 뭐라고 하셨어요?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말하라고 했는데 눈물이 좀 났습니다. 우는 거 티 안 내려고 애쓰느라 좀 힘들었네요. 많은 분들이 후기가 궁금하다 하셔서 이렇게 후기 보냅니다. 남친이랑은 결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제 얘기 들어주시고 조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해주면 우습게 알고 막대하고 하대하면 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빠와 세언니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강하게 대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멋지시네요.